원곡 이적의 그땐 미처 알지 못했지 업텐션의 환희씨 라이브로 듣겠습니다. 준비되셨나요? 음악 주세요. 오랜 날을 만났지 난 자꾸 어머니서는 아니었고 열병처럼 사랑에 취해버리고 심수록 그 마음이 내쫓지 내가 버린 건 어떠한 사랑인지 생에 한 번 뜨거운 설렘인지 두 번 다시 또 오지 않는 건지 그땐 미처 알지 못했지 그땐 미처 알지 못했지 너무 많이 넣었고 남편이 나를 만났지 나를 잘게 만들었지 은근히 더 많이 넣었지 남편이 하나는 더 많이 넣었지 남편이 하나는 더 많이 넣었지 수낸 뒤에 집을 가던 봄날에 불길처럼 가슴이 넘버렸지 내가 버린 건 어떠한 사랑인지 내게 한 번 뜨거운 설렘인지 두 번 다시 또 오지 않는 건지 그땐 미처 알지 못했지 내가 버린 건 어떠한 사랑인지 내게 한 번 뜨거운 설렘인지 두 번 다시 또 오지 않는 건지 그땐 미처 알지 못했지 감사합니다 그땐 미처 알지 못했지 업텐션 환희씨의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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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